PCB 이제 거버까지 했죠. 거버까지 거버 파일, 거버 뷰어까지 했고요. 거버 파일은 사실 저희가 직접 손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설계한 PCB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를 검토해 보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거버를 업체에다가 넘겨서 발주를 하는 거고요. 저희가 이거 말고 SMD 저희가 뭐 이렇게 했죠. 패널라이징까지 했는데 패널라이징 빼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패브리케이션에 패브리케이션 파일 거버 파일을 누르고 뭐 제어시 안 하겠고요. 이제 다음 나오는 게 PCB 발주입니다. PCB 발주야 거버 파일 던져주고 돈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지금 발주하는 데 있어서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아 이런 항목들을 다 기입을 해줘야 돼요. 예 그러니까 설계를 다 끝냈는데도 예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면 되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. 자 이거 거버 파일 생성하는 거였고요. 제너레이트 거버 파일 이쪽은 예 JLCPCB라는 오더데이터 제 오케이 JLCPCB라는 중국 업체 이지 이데이 같은 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. 예 그 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발주할 수 있게끔 연동이 돼 있는 겁니다. 음 가격은 예 꽤 싼 걸로 알고 있구요. 예 누르면 이런 사이트가 뜨죠. 어 사실은 뭐 가입해서 로그인 해야 이제 그 기록이나 이런 거 관리하기가 편하지만 일단 뭐 가입하는 과정은 생략하구요. 음 오른쪽에 보면 뭐 가격이 이렇게 싸지만 중국에서 오다 보면은 운송비에서 꽤 오히려 PCB 가격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 PCB가 있구요. 이런 거를 제가 발주를 할 거구요.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오죠. 그림이 자 이제 밑으로 나서 자 베이스 마테리얼이 뭐냐 PCB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. PCB의 소재 예 그 절연 그러니까 동판 동박을 빼고 예 절연 물질이 무엇이냐인데 예 기본적으로 fr4로 되어 있습니다. 유리 합성 섬유 같은 건데 예 유리가 합성으로 이제 섞여 있는 건데 여기서는 메뉴가 두 가지 밖에 없죠.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. 자 여기 물음표에다 올려놓으면은 여기 설명이 또 나와요.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가장 흔히 보이는 PCB들이 fr4에요. 자 알미늄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발열을 많이 하는 PCB의 이제 회로에 이제 발열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알미늄으로 예 만들어주는 그런 회로가 있구요. LED 같은 회로. 그리고 레이어는 지금 저희가 2층 또는 4층이 되겠죠. 보시면 가격이 가격이 크게 안 바뀌네요. 원래 4층이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. 그리고 PCB 사이즈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23.75 13.72 예 지금 여기 데이터에 맞춰서 예 기입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PCB 수량은 뭐 기본 5개로 되어 있구요. 예 그리고 어퍼 디자인은 지금 PCB 하나에 몇 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느냐를 선택하는 건데 뭐 여러 개 디자인 해놓고 이거 하나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렇게 뭐 우겨도 예 가격이 확 뜨죠 예 그러니까 딱 보면은 예 이게 하나의 디자인인지 예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뭐 여러 디자인을 짬뽕 해놓는다고 예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예 그리고 딜리버리 포맷 싱글 PCB 패널드 바이 커스터머 패널드 바이 JPC 자 싱글 PCB는 요게 싱글 PCB이구요. 자 패널드 바이 커스터머는 저희가 패널라이징 했죠 예 패널라이징 한 PCB를 하겠다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는 JLC PCB 업체에다가 그냥 요청을 하겠다 음 굳이 저희가 뭐 특수한 이제 요청 사항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직접 하기보다는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청에 이렇게 JLC PCB에다 요청을 하고자 하면은 이제 뭐 어떤 구성으로 이렇게 V컷을 이렇게 구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정이 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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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 업체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듭니다 어쨌든 패널을 일단 JLC PCB에다가 맡긴다고 이제 패널라이징을 맡긴다고 치고 패널 포맷은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가령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PCB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슬슬 예 자 엣지 레일 엣지 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 아 잠시만요 아마 지난 시간에 요 어 이렇게 다 이거 엣지 라인이거든요 예 이거를 넣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잘 나중에라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이제 요렇게 물음표에다 딱 올려놓으면은 설명이 또 나옵니다 네 이런 형태들이 각 PCB 이제 생산 공장들이 업체들이 대부분 좀 유사하게 갖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엣지 레일은 SMT를 칠 거면 예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엣지가 없으면은 여기 있는 부품들은 SMT를 칠 수가 없어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자 그리고 자 탑과 바탕 두 개 사이드 위 아래만 하면 되죠 그러면 온 투 사이드 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저희 G캠프에서는 미니멈 8mm 이상 돼야 된다고 지금 잡아놨는데 그게 기계에 걸리는 부분이 8mm이기 때문이에요 네 뭐 5mm로 하면 뭐 가끔 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거는 생산 SMT 업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고 자 PCB 티크네스트 1.6mm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기본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제품에 따라서 PCB가 뭐 경고해야 되거나 튼튼해야 되거나 그러면 2mm 잡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PCB를 얇은 PCB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음 자 옵션이 여기까지는 가격이 안 바뀌네요 이거 원래 가격이 이거 얇은 PCB에도 가격이 바뀐 변동이 됩니다 자 자 임피던스는 예 이게 뭐였더라 예 이거는 예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계산을 못해서 자 레이어 스택이라고 해서 아 요거는 커버 파일 정해주는 거고요 그쵸 4층 이래서 예 4층 이래서 이게 뜬 겁니다 2층 기판 때는 안 떴는데 예 4층을 했더니 이게 뜨네요 탑 레이어 바탑 레이어를 어떤 층으로 갖고 갈 건지 예 어떤 커버 파일을 적용할 건지 예 선택해 주는 거고요 자 PCB 칼라 이것도 예 그린 녹색 PCB 가장 흔하죠 요기에도 일부 가격이 자 제가 빨간색 하니까 가격이 올라갔죠 굳이 필요 없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기능하고 크게 예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예 괜히 보기 좋으려고 돈을 더 줄 필요는 없죠 실크 스크린 흰색이고요 실크 스크린 뜻은 아시죠 그리고 요거가 잘 모르시죠 서페이스 피니쉬라고 되어 있는데 표면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솔더링 하는 패드 납땜하는 패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가장 저렴한 게 이제 위드 리드예요 납 납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 처리라고 하는데 가장 저렴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것은 ROHS라고 되어 있죠 사실 저희가 제품을 뭐 실제적으로 양산 제품에 가깝게 하려면 거의 이 ROHS는 필수입니다 국제적으로 환경교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이 ROHS는 요구가 돼요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성분을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여기 보시면 이게 금도금인데 딱 누르면 가격이 뜹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뜨네요 이거 예 이 금도금으로 하면은 예 가격이 많이 뜹니다 보통 예 할 처리해서 그냥 은색으로 보이는 게 보통 할 처리예요 예 그 납땜 패드가 은색으로 보이는 게 할 처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예 그 카파 카파를 두께를 결정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무게긴 하지만 온스가 무게긴 하지만 카파 두께를 얼마로 할 거냐 1온스 기본으로 하면 된다고 했고 2온스면은 우리가 전류를 이제 많이 운반하기 좋겠죠 전류를 많이 핸들링하기 좋겠죠 예 특별한 사항 없으면 1온스로 하고요 이너 카파 웨이트라고 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 내층은 외층보다 잠깐만요 이게 아우터 카파 웨이트 이너 카파 웨이트 사실은 자 이거 이거는 이거는 어저께 말씀드린 거랑 조금 매칭이 잘 안되는데 예 아웃이 더 얇구요 이너는 더 두꺼워야지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너 카파가 더 작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예 그리고 골드핑거 여기 물음표 보시면 예 요런 것들을 있냐 없냐에요 저희는 없죠 예 자 메탈 타입 예 fr4 예 똑같구요 자 product confirm 안하구요 파일 그러니까 파일 테스트 하겠냐인데요 예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구요 프로브 테스트도 안하겠구요 예 이거는 여기 이렇게 이런 홀을 갖고 있느냐 이게 뭐냐면 저희 아마 이 PCB 모듈들 할 때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에요 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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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쪽에다가 도금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다 도금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있다고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런 게 있냐 없냐에요 예 그리고 리무브 오더 넘버 뭐 이거는 오더 넘버를 PCB에 표기하겠냐 안하겠냐 실크로 하겠냐 안하겠냐 이런 거구요 음 밑에 좀 더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SMD도 요청을 하겠느냐 SMT를 JLPcb 말고 그 JLPcb에서 SMD도 용역을 합니다 대신에 모든 부품을 해주지 않구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에서 합니다 그리고 스탠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음 여기도 SMT 스탠실이라고 되어있죠 예 요거는 예 저희 우리 PCB를 SMT 칠 때 납을 액상납이라고 이렇게 흐물흐물한 납을 한번에 이렇게 뿌려주기 위한 그런 부자재입니다 부자재 대략 예 근데 SMT를 하려면 이거를 떠야 돼요 스탠실 메탈 마스크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예 떠야 됩니다 저희 지캠프에서 하려면 이제 사이즈가 좀 커야 돼요 50위에서 저희는 65에 50짜리 55를 씁니다 커스터마이징 사이즈로 해가지고 예 요렇게 해서 사이즈를 맞춰줄 수 있겠네요 이게 기본 사이즈 같고요 예 그리고 스탠실 슬라이드 예 슬라이드가 어떤 쪽으로 위치하게끔 할 거냐 예 이렇게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요 예 이거는 제가 따로 예 말씀 안 드리겠고요 예 메탈 마스크라고 보통 부르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발주를 이제 하시면은 예 네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JLCPC 뭐 EZEDA 쓰시는 분들이 JLCPCB를 많이 사용하시고 가격이 저렴해서 예 많이 쓰세요 대신에 약간의 딜리버리 시간은 이제 길어질 수 있고요 어 빨리 배달 뭐 DHL 같이 퀵 좀 빠른 배송을 하면 가격이 많이 뜹니다 PCB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그리고 국내 업체에도 뭐 예 뭐 제가 아는 저희는 좀 뭐 한샘 디지텍이라는 회사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샘플 PCB라는 그 온라인 예 주문 업체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디바이스마트나 뭐 이렇게 부품품이라는 곳에서도 예 PCB 제조 이거 만드는 거를 제작을 예 대행하는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마트 뭐 그 그 IC뱅큐 예 뭐 이런 것도 예 PCB 제조를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OM 생성 뭐 다 아실 수도 있지만 BOM이랑은 Bill of Material 네 Bill of Material 부품 리스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 적용했던 부품들이 이렇게 리스트화 돼서 나오는 거고요 뭐 그대로 한 번만 뭐 해보죠 이 파일에 잠시만요 뭐 여기도 이렇게 단축키 단축 버튼처럼 여기도 있고요 BOM이겠죠 이게 누르면 삐욱 나오죠 바로 예 저희가 이 마크가 다 중요해요 나중에 SMT 칠 때도 이 마크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U1 뭐 C1 C2 이렇게 예 이거는 값입니다 이 부품에 어 값이에요 값 뭐 10K 저항 470옴 뭐 1마이크로 1마이크로 이렇게 값들에다가 이거는 MCU 네 칩이죠 네 네 이렇게 나오고 뭐 프린트 모양 나오고 수량 나오고 R 같은 경우는 막 많으면 여기 수량이 여러 개 뜨겠죠 여기 10K 3개 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익스포트 BOM 하시면 예 익스포트 BOM 하시면 이제 저희 PC에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에 음 제가 미리 다운 해보면 이제 이제 포맷은 뭐 csv라고 뜨고 이렇게 해서 엑셀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서플라이어도 나와 있구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요거 요것과 요것과 예 중요한 거는 또 여기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 내가 불분명한 부품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예 적당한 거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쵸 예 예 이 BOM을 보고 어 모든 부품 구매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예 예 BOM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예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구매처도 확인 여기 메뉴팩처 있죠 구매처도 확인하시고 이런데다 뭐 연락처도 남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여기 가격도 있죠 사실 BOM 리스트를 이제 제품이 있으면 BOM 리스트하고 이거 BOM 원가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PCB는 빠져있구요 보통 BOM에다가 PCB 가격에 SMT 가격 예 해가지고 PCB A라는 예 PCB A라고 PCB 어세이라고 해서 예 이제 PCB A의 원가를 보통 산정을 합니다 그냥 부품 가격 PCB 가격 SMT 조립 가격 까지 딱 해가지고 예 이제 어세이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가끔은 이제 가공비는 별도로 치기도 하구요 가공비 빼고 PCB 가격까지만 해서 음 BOM 프라이스가 되죠 예 가공비 빼고 가공비는 이제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가공비는 빼고 BOM 가격 플러스 PCB 가격 하면 이제 예 BOM 원가가 나옵니다 봄 봄 봄 가격이 나오죠 한국사람만 봄이라고 할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외국에서도 봄이라고 하는지 예 자 그렇게 해서 BOM을 산출하구요 여기서 참고로 여기 이쪽에 보시면 오더 파트 체크 스톡 예 JPCB 말고 이제 저희가 여기 또 하나의 이제 약간의 협력업체 예 LCC라고 이제 부품 판매하는 회사가 또 같이 있죠 아마 같은 회사일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만 예 부품 구매도 대행해 줍니다 예 뭐 다 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또 없는 부품은 예 없다고 하는 것 같구요 있는 것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죠 PCB오더 파츠오더 예 음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좌표 생성이라고 있는데 음 예 여기에 예 이거는 아마 예 하실 예 만약에 PCB를 직접 SMT를 칠 일이 없다면 아마 좌표를 굳이 찾아볼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 pick and place 파일이라고 해서 이거를 익스포트하면 이제 좌표 생성이 생기고 좌표 데이터가 생성되고요 그 중에 이거 하나는 mirror the bottom mirror the bottom 3 component x-coordinated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좌표라는 것은 자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0점을 기준으로 해서 0점을 기준해서가 아니고 0점을 기준해서가 아니구요 0점을 기준해서가 아니구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부품을 찍으면 여기 좌표 데이터가 있죠 여기 x 로케이션 y 로케이션 이 정보들의 정리입니다 정리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예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에 필요하냐면 이제 이것 또한 이제 smd 칠 때 이 좌표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돼요 예 뭐 사실은 이제 그 그 pcb 에서 그 pd셜 마크라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옆에 가이드 되고 여기에 동색으로 조그맣게 점을 하나 찍어서 그 점을 기준점으로 0,0으로 잡은 상태에서 좌표를 빼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smt 를 기계에서 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구요 일단 좌표 데이터가 있어야 smt 를 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패널라이징 된 거를 기준으로 좌표를 뽑는다라는 뜻이구요 예 이것도 만약에 내가 패널라이징을 하게 되면 내가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예 예 예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예 다 배웠습니다 예 예